추워하니까 좀 이렇게 좀 안아주죠? 네 네 네 네 뭐? 뭐? 아 따뜻한 남자 우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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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냄새 나 예? 갑자기 나오니까 이런 갑자기 나오니까 똥냄새 안 나고? 아 아니 무너희님 진짜 나오잖아 안 나잖아 맞지? 제가 갑자기 옆에 가니까 갑자기 똥냄새 나는데 어 아니요 진짜 아니요 아니 미호야 싹말할게 넌 오늘 내가 제대로 벌 줄게 설거 주나봐요 저렇게 어 어 오 나 다 찍어주고 난 내가 하면 돼 아 먼저 해 먼저 해 응 아 아 이거 다 해버렸네 해줄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만 나나? 그럼 나 해줘 아! 나 따라! 이리 와! 먹어봐 그러고 다른데? 다른데 안 된다? 달달하다? 내 남자의 신발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응? 이거 하세요 어떻게 해요? 아 근데 문하이님 미호님은 나 해주던데 아주! 좋아해 이런 거 아! 해줘세요! 아! 해줘야 해줘 어? 아 그러지 마세요 네 아 그러지 마세요 와 상려잖아 뭐야 아овор이가 진짜 해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? 어? 없? 상문 열렸다 저기 으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헉 누나이 눌러봐 앞으로 응? 어 눌러 잠깐만 나 타야 돼 나 타야 돼 나 타야 돼 아, 20분 수당이네. 야무지네. 여러분들도 나중에 타러 오세요.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더라. 근데 또 두릿하면 느낌이 어때? 약간 문화인님? 따뜻했네. 따뜻했나? 약간 체온이 막 서로 그게 있잖아. 허리 잡은? 아니, 잡아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아니, 어쩔 수가 없어. 아, 근데 형님 뭐 천장 뚫겄어요, 이거 펠리쉐이드. 와, 여기 갬성 뭐냐, 여기? 여기 걸그룹이야. 좀 이렇게 좀, 아이, 좀 붙어. 야, 너 진짜, 남자면 왜 그러냐. 그렇지, 그렇지. 같이 해, 같이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두 분 껴놓으세요, 그렇지. 머리 위로, 그렇지. 야, 이거는 너무, 야, 너무 자연스러운데? 아, 좋아요, 잘 어울려요. 아, 진짜 이거, 이 형님 사귈래? 아, 진짜 미쳤어. 어. 야, 근데 여기 제주도니까 없던 사람도 싹 쓰겠다, 잉? 형님. 이게 제주. 제가 왜 제주도, 이게 제주도야, 응? 이게 제주예요, 형님. 이영님,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아? 응. 뭔가 약간 이 풍경 봐봐. 응. 그리고 제주. 저희 맛있는 그 음료까지. 이런 생각 들지 않아? 뭐? 사랑에 빠지고 싶네. ㅎㅎㅎㅎ 장롱저씨. 아이, 좋아 하니까 좀 이렇게 안아주죠? 킁장 기술을? 따뜻한 남자. 아아아아아어나!!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팬큐이. 내가 나를 약은이야 내가 나를 약은이야 내가 나를 약은이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나 잘 찍었어 와아 고쳤다 오늘은 양사랑 고추 하나 씩 같이 왔어 와아아아 근데 버리고 가면 되는 건가? 시동 가라?! 아.. 아.. 워낙 더워 워낙 더워 탁! 으아아아아아아아 이거지 으아아아아아 패트맨 크크크크크 맘만 보여줬다 짜릿하지? 필사점 이게 방송이야 이거더라 와 너무 예쁜데? 나 저거 인연법기 모나, 아니 미호님 따주고싶다 가자! 이런 말해도 될까요? 나 군대에서 사병만발이었어 오오오오 5 아 이게 이제 알았다, 어떻게 하는지 포물 minimum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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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이름하고! 이거 좋아! 문어라! This is for you! 너희가 진지했다! 고마워! 좋아? 저기 이 못생긴 애 이거 어떡해요? 인형 뽑기 선물 해준다 했잖아! 짭까짭까짭까짭까짭까짭! 짭까짭? 뭐 짭까짭? 잠깐만 이거 피카측 아닌데? 오 귀엽네? 이거 괜찮다! 우리 이거 다시 해! 레옹 느낌으로 오옹으로 가겠습니다! 오옹? 오옹? 어때요? 사장님? 잘 어울려요! 제꺼에요? 이거 해주면 안돼요? 헤어밴드 해주면 안돼요? 헤어밴드 올리면 돼요 그냥? 아 오래 걸렸습니다! 아 이거 4개 사자 내가 줄게! 김아 근데 이런 말 하기 죄송한데 너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인간콘돈이라고 했잖아 네 사장님 지금 인간콘돈이라고 했잖아 사장님 지금 인간콘돈이라고 했잖아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마지막은 여러분들 편하게 합시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어? 자연스럽게 매력하니깐? 아니 어제 이렇게 앉았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! 아 소리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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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! 너무 감사합니다! 겁나 갔어요! 맛있어요? 진짜 이게? 이거 바베큐! 너무 맛있어! 이거는 여러분 아까 전에 시상에서 산 그 뭐지? 백돼지 강성 이게 아까 전에 광고 보니까 그거 뭐지? 그 있잖아? 선프로스트 같은 걸로 희귀무술 하더라고 아 어쩐지? 호랑이 기운! 이거 소설 지네? 진짜요? 너무 해치지 마 선프로스트 말 안 나왔는데? 아! 아! 간다! 아! 이렇게 호랑이 기운 솔솔! 아! 아! 어쩐지 힘이 불끈 불끈 솟는다 했잖아 아! 이유가 있었네 아! 아! 귀여워! 문어리 귀여워? 문어리 귀여워? 문소리 똑같다 나왔다 문어리도 귀여워 문어리도 귀여워